여기 사진 있죠? 여기에 소나무 사진이 올라가겠지만 제 작사 작곡을 해서 처음으로 곡을 받은 첫 새끼입니다. 첫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 가수님은 제가 막내준 현재는 우리 첫 제자 기우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구요. 1집 소나무 가수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구요. 첫 곡을 작사된 곡을 써주신 트리 선배님이 주신 나쁜여자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 그럼. 한 달 새해 상처가 남겨놓고 떠날가면 항상 흘러가는 끬고 떠날가면 상처가 남겨놓고 떠날가면 아폼만 바래놓고 웃어놓지 너와 아까 아하 나쁜 사람아 아하 나쁜 사람아 아하 나쁜 여자야 너와 아까 아하 나쁜 사람아 아하 나쁜 사람아 사랑 협 마무리 당신 Maggione Anthony Come deswegen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함을 받았으니 70으로 축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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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다, 고동기, 고동기, 시대 어린이리의 닭, 이대야 어린이리의 닭, 이대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